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윤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여보 남심 톡답은 잘해주는데 선톡은 안한 이유에요 우선 동영상 보시기 전에 남자 전부 다 그렇다는게 아니라 대부분이 이렇다는거에요 톡답은 꼬박꼬박 잘해주는데 선톡은 안한다? 그러면 안좋아하는 경우가 정말 매우 FATY 많아요 일단 미안해서 꼬박꼬박 답장은 해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미안함 그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어장관리고 희망고문인데 물론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미안한 마음에 의도치 않게 어장관리 혹은 희망고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 갱을 더 미안하게 만드는 짓이라는걸 모르는거에요 만약 남자가 상대방을 좋아하면 자존심 굽혀가며 선톡도 하고 대화소재가 없으면 만들어가고 어떻게 해서도 연락을 더하고 싶어서 노력할거에요 왜? 그만큼 상대방을 좋아하니까 내 시간을 투자할만큼 내 머리를 굴린만큼 좋아하니까 선톡을 안하는건 정말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정말 매우 FATY 많아요 마음이 없으면 여자건 남자건 쳐내세요 미안하다는 이유로 못쳐내고 받아주고 있다면 정말 잔인한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거에요 확실하게 의석변하세요 상대방 다치게 하지 말구요 흥 흥 흥 흥 흥 시 흥 ke